1. 새벽예배 1. 새벽예배 2. 새벽예배 1. 새벽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 우리 대구 신흥교회 온 가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감사로 드리고 또한 아버지의 필사하며 암성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계절 감사의 계절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고삼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과 그 땀과 거룩한 헌신들을 기억하셔서 그 학업과 장래 진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하늘이 인약한 가운데 푸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영혼의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까지도 우리 하느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걔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찬성가 425장입니다. 찬성가 425장입니다. 찬성가 525장입니다. 찬성가 525장입니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6기 10장 오늘 8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0페이지 6기 10장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혼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해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 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 하셨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6기 10장 8절에서 22절 말씀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욕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마치 입구가 없는 긴 터널을 지난 것 같고 그리고 끝이 없는 이 동굴 속에 묻혀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은 지금 괴롭고 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욕은 지금 하나님의 이전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마치 모순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이 전의 과거에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가운데서 이 티끌 가운데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지금은 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존재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하시고 징벌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적 행동과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파괴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모습이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파괴하시고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말씀해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술 예술 하와 같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이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작품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렇게 부수는 듯한 징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마치 요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마치 예술가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빚어내시고 창조해 내신 자기 자신을 이제 완전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분 지금 하나님의 이런 징벌과 그런 심판이 마치 여러분 보시면 16절에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신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주님께서는 젊은 사자 젊은 사자가 어때요 아주 힘이 있고요 용맹하고요 아주 맹수를 잡고요 굉장히 아주 파괴하고 그런 어떤 심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자처럼 마치 나를 사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자가 여러분 사냥을 할 때는요 그 먹잇감을 결코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숨 돌릴 수 이 틈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먹잇감을 사냥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자의 모습 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욕을 젊은 사자가 이 먹잇감을 사냥하고 놓치지 않고 숨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지금 이렇게 심판으로 멸망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서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 여러분 지금 원수 군대가 지금 치러 공격을 하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뭐 6.25 전쟁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하룻밤에도 수십 번씩 이 공수 전환이 되고요 하룻밤에도 그냥 수십 번씩 마치 이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처음에는 A군대가 공격을 하고 또 조금 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B군대가 와서 공격을 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번갈아서 이렇게 나를 치고 있는 군대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방어하고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인데 한 군대밖에 되지 않는데 공격하고 있는 군대는 숫자적으로 많고 그리고 번갈아서 계속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군대와 같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배 이 고난과 이 요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태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지금 욕기 3장에서 자신의 어떤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어머니 태해서 차라리 죽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생성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날 그 밤 그 밤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차라리 태해서 바로 무덤으로 갔으면 이 고통 겪지 않고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20절 그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내 날이 하나님의 날처럼 하나님 개수를 해보시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아주 장구한 그런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날은 짧습니다 여러분 요비 고백했잖아요 지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그치시고 나를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고통을 좀 감화해 주십시오 고통의 시간들을 좀 줄여 주십시오 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이 짧은 인생의 날을 이렇게 고통으로 채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군대가 번갈아서 그렇게 치면서 공격하는 것 같이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제 좀 그만 그치시고 나를 버려 두십시오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나마 편안하게 있다가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우리는 요배에 이런 고난과 이 깊이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겪어보지 않고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정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고난과 이 끝없는 끝이 나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탄식과 고통의 신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탄식과 그 신음소리 그 고통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탄식과 이 부르짖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왜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소 사장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소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 위에서 조차 하느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신음과 탄식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 탄식과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라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시간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는 끝없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 신음과 탄식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날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잠시나마 나를 내버려 두시고 이 어떤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 같고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치는 듯한 이런 고통을 잠시나마 좀 멈춰 주시고 좀 평안하게 나로하여금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요비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간절함 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지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간절한 탄식은 지금 누구에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요비의 간절함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차를 나라리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날이 길지 아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금 잠시 좀 죽여 주시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내 생명을 붙들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탄식 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게 더 좋겠습니까 나라는 그런 기도는 맞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고 마치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처럼 군대가 번갈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징계하고 벌을 주신다 라는 이 생각 어쩌면 요베의 이 믿음은 잘못되었다 라고 그러니 그 절박한 그 절망과 탄식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과 이 탄식의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린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 이 탄식 이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그 은혜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나를 주시고 새해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심을 나의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위에 덕생자 예수 그리소를 죽게 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해 내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심판하신과 징벌하신과 같은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은 같고 군대가 번갈어서 그렇게 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탄식과 부르지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내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채우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고통하시는 그 대세상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렬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